기본 개념, 기본 개념도 아주 자세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아까 사회에서 봤던 이 내용에 살을 좀 덮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이 전체적으로 총 4가지의 큰 목적이 있거든요 제1편 행정법 서론인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 행정법 서론인데 행정은 법에 따른다 법체 행정의 원리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고 2편 1, 2, 3, 4편이 일단 총론 기준입니다 1, 2, 3, 4편의 큰 흐름이죠 제2편 행정작용이죠 일반 행정작용인데 행정작용 그러니까 국가가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정작용을 전반전에 평가해 보니 평가는 둘 중에 하나죠 잘했거나 못했거나 잘했다 법대로 5죠 법대로 5 적법한 행정작용이란 거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한 상황입니다 잘못했다 법대로 X 위법하게 한 것이죠 유레스크 했을 때는 각각 어떻게 하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처분 병력법에 따라 입양명령이 적법하기로 됐다 대다수 국민들은 성실하게 의무를 세금을 잘 대고 병력 의무를 잘 수행하죠 끝 여기서 끝나죠 그런데 잘했는데 적법하게 했는데 잘 안 지키는 거면 국가가 칼을 한 번 더 빼들죠 그래야 말빨이 맥힙니다 그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 2, 3, 4편 이런 구도죠 반면 국가가 늘 잘한다는 보장이 없죠 국가가 소득세법에 따라 입양명령을 했는데 법에 근거도 없이 세금을 매기거나 비법이죠 법의 한계를 넘어섰다 위법하죠 그랬을 때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 잡죠 입양명령, 병력법에 따라 입양명령을 해야 되는데 입양명령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업무 착오로 잘못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잘못된 행정작용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게 제4편 행정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이 3편과 4편도 여전히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도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고 미리 정해지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수단이 되는가 4편 행정구제도 그냥 억울하다고 해서 막 함부로 떼쓰는 게 아니라 역시 정해져 있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받게 되는데 어떤 수단이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게 1편, 2편, 3편, 4편의 큰 그림 그럼 여러분 행정법 처음에는 이 네 가지 말이죠 법치행정, 행정작용 1편, 2편 전반전 3편 실효성 확보수단 후속작용이죠 행정구제 3편, 4편 후반전 입법, 행정, 다시 한 번 더 행정, 사법 요구도가 되겠죠 요게 기본 뼈대고 그럼 여기에 이제 각각 네 가지의 또 목자 나무가지처럼 나누죠 행정이 무엇인가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니까 행정이 무엇인 것부터 하고 행정법은 어떤 원리로 구성되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맺게 되겠죠 행정상 법률관계 1편, 2편, 4편, 4편은 제목만 일단 봅니다 그리고 법률요건과 법점을 구원하는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요게 되겠죠 요게 이제 행정법 공부라는 기초 개념들이죠 근데 이제 요중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두 가지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 요게 법치행정이죠 그러면 행정이 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러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법에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법치행정의 원리죠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가 되는데 법치행정의 원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업무를 치료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가 안 하는가 법의 한계를 넘어섰는가 안 넘어섰는가 요 두 가지가 법치행정이죠 물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나 그건 나중에 본문에서 보시면 됐고요 가장 핵심은 항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한계를 넘어섰는가 안 넘어섰는가 요걸 가지고 판단하거든 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이제 전문적인 표현으로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표현하죠 유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법률 유보 원칙 한계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죠 법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작용은 상위에 있는 법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요걸 늘 찾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행정 공부하다 보면 계속 물어본 거에요 여러 테마들이 나올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가지 테마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한계를 넘어섰는가 안 넘어섰는가 요거죠 그래서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하는 두 가지 측면이죠 두 가지 그래서 법치행정의 경우는 요거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은 법에 따라 될 때 법이죠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법의 종류를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죠 법원 법의 근원 존재 형식 인식 근거 요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 법원 그런데 이 법원은 다시 두 가지 눈에 보이는 법 성문법 법의 종류죠 성문법 눈에 보이지 않는 불문법 요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성문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런데 성문법을 먼저 적용했는데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는 불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성문법은 계급이 있습니다 법 중에 제일 높은 법 헌법이 있겠죠 헌법 그 다음 법률 그 다음 명령 그 다음 자치복교 이렇게 상하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건 왜 상하단계 구조냐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헌법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만들기 때문에 제일 높은 법 그리고 법률은 국민의 대표적인 의회가 만든 법이 때문에 헌법보다는 밑에 행정법도 법률을 기본 형태로 하는 거죠 다만 행정의 전문적인 사안은 입법부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행정부한테 법 만들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명령 그리고 각 지자체가 제정한 자율법교 자치법교 그게 되고 성문법으로 대부분 커가 됩니다 그런데 성문법이 없는데 불문법은 보충적으로죠 관판조 관서법 관행의 반복 법적인 확신 판결의 반복 일정한 법을 위해 그리고 조리법 조리법은 행정법으로 넘어오서 일반 원칙이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비심평자부 심하냐 안심하냐 신뢰 약속을 지켰느냐 안지켰느냐 차별했느냐 안했느냐 하던 기준대로 했느냐 안느냐 전혀 엉뚱한 이유가 되느냐 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행정법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 테마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행정 1편에서는 3장 4장도 있긴 하지만 오늘 입문 강의니까 이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법의 단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런 기본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먼저 행정작용을 하죠 행정작용을 종료 행정작용은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행정행위죠 아까 병역법에 따라 이병명령을 하죠 이병명령 그리고 징병검사를 받았죠 그래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에 현역으로 판정하는 행위 그리고 이병명령 이런 것들이 다 행정행위죠 그래서 행정작용 중에서는 행정행위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지만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입법은 입법부가 법률을 형태로 만듭니다 이거죠 그런데 행정의 전문적인 사안은 입법부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다시 행정부한테 법을 만들 권한을 넘겨주죠 명령입니다 명령은 대통령이 만든 법을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총리나 장관이 만든 걸 시행규칙 총리령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그걸 위해서 병역법은 법률 규정이 기본 형태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징병검사를 할 때 어떤 신체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떤 등급을 매길 건가 이런 법률에서 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1급 2급 판정을 하기 위한 신체 등급 기준들이 좀 더 세부 좋은데 그건 입법부가 정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국방부 병무청 소속 행정부에서 그 기준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행정부가 만든 입법, 행정입법 그래서 행정입법에는 나중에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걸 먼저 앞에서 보고 그리고 행정행위를 하게 되죠 다만 이 행정행위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편의상 두 가지 목차 행정행위의 종류, 각종 종류와 내용 그리고 종류미 내용 그리고 행정행위의 각종 효력 그리고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2장에서 다루게 되겠는데 2편 2장 3장에 다루는데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기타 등등 그 밖의 작용이죠 그 밖의 작용은 행정작용 중에 입법 말고 행정행위 말고 기타 등등인데 중요도는 떨어지고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위였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행정과정의 법적결 이건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법령 문제죠 법령 문제인데 이 법령 문제가 우리가 2회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군무원 오리엔테이션 강의 올해죠 작년 올해 문제 출제됐던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게 군무원에서 법령 파트에서 법령 강의에서 법령 특강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인데 이게 출제 비중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군무원 시험도 2020년 2020 작년이죠 2020년 군무원 문제를 평가해 봤더니 법령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령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특화된 강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쪽이 2편에서 다루고 이게 각종 행정작용이고 전체 출제 비중을 따지면 여기가 한 20% 총론 기준이었을 때 여기가 한 40%가 되겠죠 전반전 그리고 이런 행정작용을 잘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끝나죠 잘못했다 국가가 국민한테 한 번 더 공권력을 발동하죠 행정작용 실효성 확보소인데 강제집행이라는 수단이 난다 강제집행은 후속 조치로 한 번 더 공권력을 발동하죠 철거 명령 허가받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건물을 지었다 철거 명령이 돼 철거 명령이 되는데 안 하잖아 강제로 철거합니다 그런데 이 강제철거는 의무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안 하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 자기의무의 불이행 그것을 대신집행하고 대신집행하고 비용을 거둔다 이걸 행정대집행이다 예를 든다 가장 대집행이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소 같은 후속 조치죠 그리고 벌 주는 것도 있죠 벌 주는 거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벌 주는 거죠 형사처벌도 있고 징역 벌금 같은 형사처벌 그리고 과태료라는 질서벌 이런 것들이 주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건데 구체적인 수단은 나중에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다가 큰 뼈담에 남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제 구제받는 것은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구제받는 것 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구제 사전적 구제는 우리가 행정절차라고 행정절차라고 해서 여기서 다룹니다 법령특강에서 다룰죠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보통 권리구제 하면 이 사후적 권리구제인데 구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돈으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존하는 손해의 전부 쉽게 말하면 돈 돈으로 구제받는 거죠 금전입니다 반면 행정행위를 직접 다툰 행위 자체를 직접 다툰 걸 행정행위를 쟁다툰다 소송 통해서 다툰 거죠 행정처분 자체의 자유자무스를 직접 따지는 소송을 행정쟁송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개념상 별개죠 그리고 요건도 다르고 절차도 다릅니다 다만 두 가지가 보통 세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통상적이죠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손해의 전부는 다시 손해배상 이건 아마 고등학교 사회책에서도 배웠던 거죠 배상과 보상으로 쪼개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쟁송은 다시 두 가지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행정소송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제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트리노트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트리노트를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험을 행정법을 수험으로 하죠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험인데 수험은 항상 출제하는 교수의 내는 출제트리건 비교되는 포인트 앞집에 누가 있는가 뒷집에 있는가 비교되는 포인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 비교되는 포인트는 이거는 트리노트로 공부할 때 아주 효과죠 와서 하면 교제가 새로 나오면 아시겠죠 또 기존에 교제를 제 교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책에 상당히 많은 나뭇가지처럼 트리노트화 시킨 거죠 이건 제가 이미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활용했던 거죠 15년 아까 제가 이럴 때 말씀하셨지만 15년 전부터 제가 이 작업을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게 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죠 각 교제마다 앞에 트리노트 개관도 그리는 게 유행처럼 되겠는데 미끄나 밝아야 했지만 원조는 접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활용을 했죠 그럼 여기서 배상과 보상은 돈으로 구제받는 사후적 권리구제는 공통점 차이점 배상은 위법이다 손실보상은 적법이다 고위과실을 욕구한다 유책이다 무책이다 그런 것도 되죠 그렇다고 그리고 쟁송은 행정행위를 다투는 사후적 권리구제다 공통점 침판은 행정부의 잘못을 행정부에서 발효합니다 소송은 행정부의 잘못을 사법부에서 발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비교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만 표현되어 있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져요 여기서 행정소송은 다시 개인의 권리구제는 주관적 소송 적법성 확보 공익을 위한 객관적 소송 주관적 소송은 다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객관적 소송은 여러분들 들어만 드십시오 민중소송 원리만 보는 거죠 기관소송 그리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 무효 부자기 같은 이렇게 계속 가지가 나눠지죠 그러면 항상 얘하고 얘가 어떤 점에서 비교되냐 얘하고 얘는 이거는 공통점인데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느냐 얘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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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공통점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출제하는 교수님이 물을 때는 물어보는 비교 포인트가 이 단위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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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는 전체적인 단위에 해당되는 걸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없이 명칭은 다양합니다 저는 트리노트라는 부제로 설명을 하고 있죠 트리노트로 표현하게 하고 마인더맵 마인더맵이라고 했고 나무가지처럼 표현하게 하고 또 몇 명 강사님들도 다양한 표현들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 다 근원은 이거죠 근데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부터 이미 수험학 때 통용되어 있는 명칭들이죠 그걸 이제 제가 좀 활용을 그렇게 하고 마인더맵, 트리노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는 트리노트나 이런 것들 제가 늘 많이 강조할 것이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 또 강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앞으로 요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실제 강의를 하시면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본 개념이고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요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다 그럼 이제 아파트에서 같은 것처럼 조그림, 요그림, 요는 그림 근데 이건 제가 칠판에 적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 교재를 아직 없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걸 적어야 됩니까 제가 다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필기를 그렇게 싹 권하는 강의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필기하는 내용은 다 책에 있기 때문에 책을 항상 강조를 하고요 아마 제 수업을 한 번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다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책에 적기가 칠판에 적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필기된 내용들은 교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줄만 잘 치고 표시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지금 오리엔테이션 강의고 제 책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제가 칠판을 적기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됩니까 책만 잘 활용을 하고 밑줄만 잘 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개념은 이 정도 큰 흐름들만 글자가 맞배기니까 맞배기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입문 강의 오늘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소개죠 OT 내지는 출제 경험을 가장 간단하게 분석한 것이고 세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실 오리엔테이션이긴 하지만 행정법을 앞으로 저와 공부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수업의 일종의 입문 강의죠 오리엔테이션과 입문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는 편안하게 들으시고 필기학은 아니니까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아,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구나 이제 우리 와우 고시에서 와우 에듀에서 군무원 전용 강의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학원이나 학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입문 강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설 강의 그리고 아마 예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7월 24일인가 시험이 있죠 시험을 해서 아마 바로 바로 해설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또 한 번 더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원에서 우리 와우 고시 동영상 사이트에서 상당히 많은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기 위해서 입문 강의, OT 강의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잘 하시고 판단을 잘 하셔서 합격의 지름길, 길라자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